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으로 가상 환경에서 exe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배포 파일에서 파이썬 코드를 꺼내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련된 프로그램을 먼저 다운받겠습니다 github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거에요 이 주소는 제가 동영상 하단 정보란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대로 git clone을 해주게 됩니다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파일이 들어있구요 여기에서 requirements.tx 파일에 필요한 모듈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설치가 중간에 멈출 겁니다 이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크립토 부분은 빼고 그대로 저장하신 다음에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빕 인스톨 옵션을 주고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설치가 끝났구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exe 파일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되구요 저는 파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실행 파일이구요 실행을 해보면 무시무시한 글귀가 나옵니다 단순히 텍스트만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실행을 한 다음에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는 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다운로드해서 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실행을 하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구글에서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실행을 하면 현재 구동 중인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아래쪽으로 가시면 메인.exe 파일을 찾아줍니다 여기 있죠 이 아랫부분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파이썬 36.dll 파이썬 코어 파일인데요 파이썬 3.6 버전의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구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폴더도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은 이 파일이 언팽킹 됐을 때 나오는 생겨나는 임시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러 갈까요 c 밑에 사용자 밑에 user 밑에 app data local temp 여기 가시면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파이썬 36.dll 이 파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행 파일을 봤을 때 3.6, 3.7, 3.8 그 이하 버전 3.8 이하 버전인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언패킹을 할 수 있고요 3.9 버전부터는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배포 파일을 조금 더 보완을 강화하고자 할 때는 3.9 버전 이상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해서 인스톨 버전을 배포 파일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언패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파일을 카피를 하고요 언패커 폴더에 붙여 넣습니다 아 복사가 안됐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카피하고 붙여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일이 보이시죠? 이거 구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i 다음에 메인.exe 실행 파일 이름을 넣어줍니다 정상적으로 추출이 됐습니다 이 폴더에 가시면 실행 파일 이름으로 된 폴더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압축된 실행 파일이 다 추출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메인으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이 가장 핵심적인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이 메인이 실행될 때 필요한 것들인 거고요 이 파일을 열어봐야 되는데 바이트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핵사 에디터로 열어야 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경로는 제가 동영상 하단에 메모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헥사 코드로 헥사로 데이터가 보여지는데요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파이 인스톨러로 exe 파일을 만들 때 바이트 코드 시작 부분에 있는 매직 넘버가 사라집니다 매직 넘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파이 캐시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pyc 코드가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여기에서 헥사 에디터에서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2개 비교를 해보면 파일 2개 비교를 해보면 메인 같은 경우는 e3 00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e3 00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데이터가 더 있는 거예요 pyc 부분은 근데 메인에는 없죠 그래서 이게 파이썬 3.6 버전의 매직 넘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직 넘버는 파일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어떤 속성의 파일인지 미리 정해놓은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매직 넘버를 카피를 하신 다음에 메인 시작 부분에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헥사 에디터에서는 할 일은 이게 다이고요 그리고 다시 메인으로 가서 메인 다음에 확장자를 pyc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은 uncompile6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예요 파일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이 실제 바이트 코드를 파이썬 코드로 이제 언컴파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줄 겁니다 이 다음에 메인 점 pyc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짜잔 이렇게 코드가 보이죠 이게 소스 코드입니다 이걸 리다이렉션에서 메인 점 py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작성했던 소스 코드를 한번 볼까요 제가 작성했던 건데요 네 소스 코드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exe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구동이 되는지 알고 싶을 때 분석하고자 할 때 이런 방법으로 파이썬 코드를 꺼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exe 실행 파일에서 파이썬 코드를 꺼내서 보는 언패킹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